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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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ㄷㄷ 안녕 나 게임할 거야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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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계속 잠 깼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게임할 건데 천의 명월도라는 게임이에요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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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양 오독 누구 할까요 여러분 누구 했으면 좋겠어요 오 천양 예쁜데 진무 아니 얼굴 안 띄웠어요 쉬운거 쉬운거 하면 안되지 내가 또 컨트롤러인데 뭔가 난이도 낮은거 해백 신이 오 개방 진무 아 뭐할까요 여러분 꽂히는거 없어요 매를 자유재재 자재로 부린대 내가 봤을땐 개방도 좋은거 같은데 당문 진무 오독 신도하자 뭔가 난이도가 제일 낮다 보니까 난이도가 난이도가 제일 낮은걸 해야돼 아니 저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태백도 괜찮은데 태백 개방 개방 개꿀 여자로 내가 여자친구를 만들어야지 아니야 단발 긴 머리 저 힝힝힝 얼굴을 예쁘게 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H 뭐야 뭐 연예인이야? 어 이것도 괜찮은데? 우와 우와 어허 어허 어 뭔가 야 아까 그 머리? 아까 그 머리가 나요 여러분들? 야 다 예쁜데? 애초에 여자애가 예쁘게 댕겨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? 잠깐만 야 얼굴 잠깐 한번 바꿔볼까? 얼굴에 쌩머리? 알았어 어? 약간 뭔가 어 기본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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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본 얼굴은 코가 너무 길어 잠깐만 자 어 아까 걘가? 어 이것도 예쁘다 여러분 이게 나아요 1번이나 이게 1번이고 1번이나 2번이나요 아니면 3번까지 하자 3번 봐봐 이거 서양 얼굴이다 자 1번 2번 3번 뭐가 제일 나요? 한번 웃어볼까? 자 1번 2번 3번 자 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자 머리는 자 머리는 내가 또 고를게요 머리는 야 이거 무슨 거의 심주인데 이거? 에 거의 심주야 자 머리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머리는 아까 뭐였지? 자 아까 뭐가 제일 괜찮아? 봤을 때? 뭔가 이거 이거 하자 자 1번 2번 3번 야 머릿결 뭐야 엘라스틴 아세요? 아이씨 진짜 짜증나 짜증나네 이게 제일 괜찮아요? 답해봐 이거보다 이게 나? 아니 아니 아 이거 2번? 이거야? 다른거? 야 이거 예쁘다 자 이걸로 생성합니다 아아 야 이걸로 생성.. 아 이거 아니야? 아 이거 예쁘다 이거 자 이름은 뭐라고 하지? 이쿠.. 이쿠요.. 이쿠요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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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천사 형님 안녕하세요 닉네임은 여러분들이 정해주세요 아 미쿠짱 자 미쿠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친구는 신도.. 신도고 어 너무 좋다 잠깐만 옷을 잠깐 바꿀까? 뭐야 얼굴 다 가렸네 아주씨 어? 뭐야 나 머리 이거 아닌데 아 나 다시 머리 바꿔 자 미쿠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미 사용중이래 아 미쿠짱 미쿠짱으로 하자 미쿠짱 미쿠짱 아니면은 뽀선이로 할까요? 아니야 미쿠짱 하자 미쿠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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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의 이름은 미쿠짱 미쿠짱 청룡회 뭐야 개멋있어 천하제일의 힘을 가진 신비한 집단 청룡회 최근 중원의 피바람은 그들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잔인 무도함과 횡포는 뭐야 천하만민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뭐야 우와 짱 신기해 자고로 전설이 웅크리는 곳이 강호라 때는 20년 전 백의 소년 공자우가 일신의 검 한 자루와 함께 홀로 청룡회로 향해 방융향을 죽이고 조천궁을 불태워 수년에 걸친 혼란을 잠재운다 그 후 무림제일인의 칭호와 명성을 뒤로하고 호련이 종적을 감추어 다시 나타나지 않으니 공자우 그 이름은 불새출의 전설이 된다 그리고 지금 강호에 어둠이 깔리고 거대한 풍운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너무 재밌겠는데 천의 명을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저는 한번도 안해봤거든요 이 게임을 근데 이번에 또 넥슨에서 새로 이 게임이 나왔다 그래서 뭐야 한 번 보자 자 이거는 이거는 가는 거고 F는 대화하는 거고 신법 Y U I O B K L B N M C 마우스 오른쪽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한 번 해보자 나오는 거 두 사람 1 1 1 2 2 어 뭐야 정답 이쁘영이 이쁘영 2 미쿠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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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네 이쁘다네 리쿠짱 이쁘다네 어디로 가야되죠 리쿠짱 어디있다네 여기있다네 명월은 본래 마음이었구만 안녕하세요 소엽 이것은 거점이에요 네 한번 가보도록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아서 할게요 자 갈게요 이쁘자 이쁘요잇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냥 네 할게요 맹가장이 어느쪽입니까 어 이제 뭐 어디로 가야하나요 이제 뭐 어디로 가야하나요 형님들 이제 어디로 가야하지요 아 얼굴 왜 아프냐구요 내가 얼굴 아픈데 못해준거 있어 어디로 가야되지 여기 나가야되나요 어디로 가시든지요 아 여기 아저씨 잠깐만 아저씨 아저씨 무서워요 이게 뭐야 뭐하는건데 어어 뭐야 쟤 뭐야 누구세요 아이고 동남자 난 손 떼겠소 당신도 어서 달아나시오 단단히 지켜라 실패하면 어떻게 다했는지 알고 있겠지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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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개멋있어 바라차잇 가라 가라 꾸루쿡 카이차라 차차차차차 아저씨 아저씨 뭐야 그냥 죽이네 잘 죽이는데 오를레이로르 바라킹 구아 뭐야 짱쉽네 이게 뭐야 야 자식들이 내가 그냥 칼로 그냥 박살을 내버릴테니께 이 자식아 빠빠빠 뭐야 짱쉽네 뭐야 이거 야 자식들이 이 자식들 이 자식들 이 자식들 빠빠 까이 자 빠잇짜랞 자 términ ly 온라 다 좌 아무리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. 그냥 싸우는 데. 자식들아! 옆공으로 빠! 야 점프! 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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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끝났어. 이게 뭔데? 어 뭔가 쎄보여. 부처님! 왜 그러세요? 부처님 왜 그러세요? 아 부처님 너무 쎄요. 아 부처님 잠시만요. 부처님! 어 야 나 이러다 죽겠는데. 부처님 너무 쎈데 안 쎄. 자식아! 여자한테 너무 하시네. 소현! 잠시 멈춰 주시오. 좋았어. 끝났나요? 뭐 그럼 이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? 형님? 저 어디로 가요? 옆공으로, 옆공으로 갑니까? 저 어디로 가요? 옆공으로, 옆공으로 갑니까? 난리 다는구나. 왜 그러세요 사장님. 내가 갈게요 사장님 기다려보세요. 뭐야 개멋있어. 뭐지? 헐 누가 죽었어요. 미쿠짱 화났다 지금. 미쿠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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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keaway 이거 1분 눌러야 되는데 너무, 불편한데? 자식들이 너희 자식들아 받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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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투 책 책 책 어 짱뜬는데? 덤벼라 오 짱 센거 같애 뭔가 뭔가 짱 센거 같애 자식들아 어서오세요 오 뭐야 짱멋있어 원 투 책 오 뇌패 자식아 자식아 미안해 미안해 뭐야 나 떨어졌어 야 나 떨어졌어 니네 어디갔냐 미안해 미안해 나 떨어졌어 아 이게 이게 하나 더 있네 원 원 원 투 쓰리 포 이 쓰리 으쌰 이렇게 어 어 무서워 원 투 쓰리 털 세포스 에잇 사이드패스 어 이거네 오 나 되게 잘한다 냉장고가 어딨냐고 사장님 어디로 가 어 더블클릭하면 질주가 된다고 미리 말해줘야지 형 더블클릭하면 질주 되는 거 미리 말해줘야지 오 비가 와요 너무 무서워요 혼자서 여기가 쥐쌍으로 가는 길인가 야 두 번 누르면 달리는건지 말해줄 수도 있어야지 진작에 자식들이 원 투 원 어 어 어 어 괜찮으십니까 또 전투야? 뭐 전투가 끊이질 않아 파전기를 사용해 저의 보호감기를 어 어 어 세상에 어 오오 짱스해 원 투 쓰리 포 와 짱스인데 짱스해 일로와 자식들아 일로와 오 오 짱스해 구만 점점 세지고 있어 아주 점점 세지고 있어 아주 야 나 짱세네 무공이 아주 센 아주 센 친구야 자식들아 원 투 쓰리 포 안녕하세요 스웩님 아 흫 슬. 아 아 아 너무 1 Officer 수업이 어렵다 이거 이거 먹는건가? 저 치과 안갔어요 어디로 가요 이제 영당의 실력을 보여줘라 예! 자식들이 내가 얼마나 센지 너는 모르지? 자식들아 원투 체크 원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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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리 포 파이브 센트 좋았어 자식이 가만히 있어라 쓸모없는 놈들 좋다 이 몸이 직접 덤벼라 자식아 어어 왜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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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이렇게 피하네 오오 쨧쨧쨧 자 한 번 더 원투 원 짜 짜 짜 짜 짜 짜 원투 뭐야 뭐야 짱약하네 여러분들 저 짱샌데요 야 조금씩 뭔가 바뀌고 있어 또 다른 다 다 지현 시복 정작 아 심사 옥 정작 지금 정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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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야 뭐 짱좋아 어이쓸 야 말을 그냥 다주네 아니 무공이 제가 높아져가지고 되게 쎄서 무공이 쎄가지고 다와라 자식들아 일로와 자 덤벼라 어이씨 야 근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야 이거 잠시만요 사장님 사장님 잠깐만요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컨트롤 아 이거 내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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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랐잖아 저 귀들이 마트 아프잖아요 형님들 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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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어렵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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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렇게 있어 뭐야 얘 약한데 야 나 너무 센데 약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저 쎄네요 짱쉽다고 야 니네도 한번 해봐라 이거 시작이니까 쉬운거지 아 아유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누구냐 가요오라 도안하나에 온 집안이 몰살당하다니 도안을 훔치고 맨과 사람들을 해야한게 갈갈이 찌져 유편으로 만들어 주마 안돼요 화가 많이 났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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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정세 하잇 야 이거 무슨 애니메이션인데 어? 약해 약해. 약해. 남자애가 약하네. 약하네 약해. 약한 편이네. 야 스킵, 야 스킵 하기 싫어. 남자울은 기름지대. 뭐야 쎄 얘가 쎄네. 야 스킵, 야 스킵 하기 싫어. 이따! 으악! 으악! 내놓으쇼. 도와드, 어디 쉴까 찾아봐! 정말 독한 여자라군. 야 재밌어. 소혁, 잠깐 여기라. 독한 여자라군. 독한 여자라군. 뭐야 예뻐졌어요. 미쿠짱이 예뻐졌어요. 미쿠짱! 카와이네! 자 가자. 선지로다, 선지. 그간 별거 없었어. 뭐야. 나는 연남비라고 하오. 연남비님, 연남비님이 착하네. 오 이거 어떻게 점프 뛰는 거예요 사장님? 오 사장님 그거 어떻게 점프 뛰어요? 흠흠흠. 둘이 썸이라뇨. 아니에요. 저기까지 어떻게 점프 뛰어요? 흐차. 이리 오시오 그러는 거 아니요? 잘 들으시오. 하늘에는 백옥경이 있고, 열두 누각과 다섯 썸이 있네. 신선이 내 머리 싸드무니, 불로장생이 하리라. 뭐야. 야 점프는 니 혼자 하는데 내가 어떻게 따라갔어? 흠흠. 야 나 점프 니 혼자 하는데? 흠흠. 뭐라는 거야. 불로장생하니. 안녕하세요. 불로장생 이거 뭐고. 우와 진짜 예쁘다. 신선 노르미. 가와이논 소네. 아 우리 크링녀 안녕하세요. 아니 점프는 혼자 떴는데. 우와 진짜 예뻐. 뭐야. 아이고 얼굴이 깜깜해. 크링녀 어제 예쁘게 옷 하고 계시던데. 야 진짜 예쁘다. 신선 노르미. 뭐야 끝났어. 끝난 거예요? 게임 소리 크시면 좀 줄이세요. 저 어떻게 줄이는지 몰라요. 얼굴이 아파. 예 저 많이 맞았어요. 꿈에서. 아 끝난 게 아니네. 어 끝난 줄 알았어. 미안해. 어 어 업적을 클릭하거나 어. 별로 보고 싶지 않고 자.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? 자 이제 컨트롤 R을 누르라고? 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!! 자 시가 일로와. 차차차차차차 짜자! 가자! 차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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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뭐야 어디 위로 올라가야 되나? 누가 싸워 누가! 자식들아 아 뭐야 죄송합니다 아 자식들 조용히해 시끄러 뭐하는거야 연기하는 거긴 더이상 안하니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야 마교 역시 예전의 마교가 아니고 이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해 어? 왔어? 가와이네 자식 자식이 무슨일이죠? 마교라니 내가 얘기해줄게 얘기해주고 끝났나요? 네 남쪽 제시가 북쪽 렌씨만 하겠어요 야 얘도 예뻐 오 일곱째 삼촌의 딸이 바로 궁이야 F12 키를 누르면 옷장 옷장 어디야 옷장 아 여기 옷이 많구나 아 여기 옷이 많구나 자 레츠고 식트 스파리 합시다 자 남쪽 사람들은 구해주면 옷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한다고 뭐야 뭐야 자 이제 어디로 가면 되나요 뭐 이쪽으로 가면 됩니까 아 귀찮게 하네 자 내일 새로운 무기를 만들다보면 온몸이 짜릿해지지 일본에서 게임 캐릭터는 결혼도 한다고요? 오호 어 장난 아닌데 자 첫번째 시작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스파게티 이제 조금씩 행정 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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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